자 오늘 학교천까지 놀이동산까지 갈 건데 절대 안전하고 속도 대지 말고 아무도 특히 가운데 기둥 서 있는 거 볼라드라고 하는데 그거 들이받지 말고 당제 빨리 거리 됐다가 중성화 수술을 당합니다. 알았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성화 감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뽀뽀합니다. 좀 가전 것 같은데. 침대일까? 비서, 비서, 비서. 알아서 드생? 알아서 드생? 알아서 드생? 좋은 기후에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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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 잘 안 돼. 차 한 대 더우니까 계속 일열. 출발 찬다 니네 니네 이리와! 돌아가! 집중해,한테. 집중해. 한테. 자, 다음 뭐예요? 자, 어땠어? 재밌었어요. 힘들었어요. 너만 힘들었어요 라고 말했어. 네,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힘들었어? 그럴 거 같았어. 네. 근데 할만한 거 같아? 아니요. 또 할 거 같아? 아니요. 다시는 안 하고 싶어? 네. 음식 한 편이에요. 눈도 풀려있고. 저녁에 스키야키 많이 먹어. 네. 그래, 알았어. 너는 뭐 이 정도야. 뭐 맨날 하니까. 아무 문제 없고. 혜진이는 이만큼 타본 적 있어? 아니요. 아예 없어. 어땠어? 할만했어? 네. 다음에 또 하고 싶어? 네. 다음에 좀 일찍 만나서 저기까지 갔다 올까? 아. 삭겨놀이동산까지? 네. 싹가능? 네. 싹가능은 아니고요. 싹가능은 아니야? 싹싹. 아, 예. 싹싹 싹가능이에요. 네. 그것도 아니고요. 싹싹싹. 싹싹싹. 예준이. 사진이 나는? 또 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 넌 잘 타더라. 난 싸우고 싶어. 너랑 예준이는 별 문제 없어 보여. 잘 할 것 같아. 난 싸우고 싶어. 우리 준형이 제일 힘들었지. 가서 맛있는 거 찍고. 너무 매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너무 힘들어. 사진 한 번 찍어. 사진 찍어줄게. 너랑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내려와. 세동무 한 번씩 해. 어허. 뭐여. 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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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브이. 준형이 여기 보고 브이. 좋았어. 두 손 모두 하늘 위로. 하나. 둘. 셋. 예. 헬멧 안보여. 어. 얼굴이 안보여. 예. 예. 됐어. 가자. 집에. 잘가. 바이바이. 안녕. 안녕히가세요. 잘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